이 또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법은, 진리는, 불교 교리는 전부 다 법 하나, 마음 하나, 진리 하나 이 하나를 그냥 주구장창,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 이 하나를 가르쳐 보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는 이 교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저 교리는 저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이 교리는 이 얘기구나, 저 교리는 저 얘기구나, 이렇게 낱낱이 따로따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 하나를 확인하고 보면 전부 다 그냥 이 얘기구나, 전부 다 이 하나의 얘기만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계속 정말 아이고, 지겹다 싶을 정도로 이 얘기 하나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건 이거대로 이해하고 저건 저거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거는 어긋납니다. 오로지 공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불교 공부는 참 쉽다. 한 문제만 풀면 된다. 열 문제, 백 문제, 유형이 다른 문제 풀고 이 공식 가지고 대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문제 풀지 못했으면 몰라서 꽉 막히고 확인했으면 그냥 일 없이 사는 것이고 그 공부밖에 없다. 이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한다. 여기서 나는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겠죠.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진리는 우리의 마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이제 본래의 마음, 본성, 본래의 마음, 일심, 한마음, 그렇게 해서 진여심과 생멸심 이렇게 편의상, 방편으로 나눠서 얘기해요. 또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이렇게 부처님 마음은 진여심, 중생의 마음은 생멸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 법, 자성 그것은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법은 모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을 확인했느냐 물어보면 도저히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다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소리를 듣는 걸 통해서 깨닫느냐 이것이 법이다. 이 소리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그냥 이게 가만히 보세요. 법을 보여드립니다. 즉지인심 곧바로 직지 가리켜 보인다. 인심 그 사람의 마음, 본마음, 자성을 막 곧장 가리켜 보이는 거지 뭐 시식걸렁하게 뭐 이런저런 말 가지고 하면은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바로, 바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 깔끔하게 바로 보여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짜증을 냅니다. 제일 깔끔하게 보여주는데 짜증을 내요. 구질구질하게 보여줘야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직지, 직지인심 이렇게 법을 바로 드러내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냥, 그냥, 그냥 이게 바로 법을 드러낸 거예요. 법 아니면은 이거를 뭐 들을 수도 없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저기 막 눈에 힘을 주고 보는데 저것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손도 자꾸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아 손 좀 좀 가만 놔두세요. 안경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경 좀 갖다 바꾸시든지 안경 자꾸 내려오면은 바꾸든지 그거를 손동작으로 보니까 그렇죠.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로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법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보이는 거예요. 자꾸 손 움직이면서 핑계대는 겁니다. 법을 보는 사람은 여기서 법을 본단 말이에요. 법을 안 보는 사람은 이게 다 전부 다 하나씩 다 걸리고 이러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즉 제가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다 법이 한단 말이에요. 법이. 법 아니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법을 드러낸 거지만 이 움직이는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이 모양을 가지고 법을 확인할 수 없다. 저는 지금 이 손동작 모양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법을 드러내는 거지. 보이지 않는 법을 드러내는 거지. 마치 꿈속에서 꿈을 꿀 때 마음 하나가 꿈으로 드러나잖아요. 내가 어젯밤 꿈꾼 게 꿈속에 등장인물도 무수히 많고 사건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우주도 있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무수히 많은 꿈의 세계가 그냥 잠이 들어서 눈을 딱 감으면서 꿈이 확 펼쳐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꿈속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의 세계 전체가 자기 마음이 투사된 거죠. 마음 하나가 꿈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꿈속에 등장하는 빌딩도 이 마음이죠. 나도 이 마음이고 남들도 전부 다 이 마음 하나가 투사된 거잖아요. 마음 하나가 그냥 사람으로 나타나고 빌딩으로 나타나고 공기로 나타나고 하늘로 나타나고 말을 해도 마음이고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고 냄새를 맡아도 마음이고 꿈꾸면서도 생각을 해요. 판단도 하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고 판단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꿈의 세계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에요. 지난 1호법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이거를 꿈의 비유로 저는 지금 들고 있지만 밀가루의 비유를 들기도 했죠. 밀가루로 만든 세계가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들었다. 오로지 하나의 밀가루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양을 쫓아다니니까 모양만 쫓아다니기 바빴는데 사실은 그 당초인 밀가루를 보라는 얘기와 똑같죠. 지금 이 말이. 이 꿈의 비유가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 하나죠. 마음 하나가 드러난 거잖아요. 마음이 저 사람으로 드러나고 마음이 나로 드러나고 마음이 보고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마음이죠. 꿈속에 꿈속에 있는 내가 꿈속에 있는 너를 봤어요. 그럼 보는 것도 나고 보이는 것도 나잖아요. 보는 것도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마음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뉘지 않잖아요. 마음 하나가 꿈을 꿔서 거기서 스스로 주객을 나눈 것 뿐이지 사실은 주객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12처를 나눠놓고 눈깊고 현문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12처가 나뉘어져 있어요. 다 한 마음이지. 한 마음이 눈으로도, 귀로도, 코로도, 맛으로도, 감촉으로도, 생각으로도 드러나고 또 색상향 미촉법으로도 드러나잖아요. 눈깊고 현문뜻 색상향 미촉법이 12처가 그대로 마음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12처의 모양만 보다 보니까 모양만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모양만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을 빼면 약견, 재상, 비상, 직견, 혈애 만약 상이, 상이 아닌 줄 안다면 곧장 혈애가 드러난다. 이걸 상으로 보지 않으면 꿈속에서, 꿈속의 등장인물이 도대체 내 본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누구냐? 나는 무하라고 하는데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 있는 사람이 이게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긴 저 사람들이 있고 여긴 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일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의 마음일 수가 있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꿈을 깨고 나면 모든 게 명명백백해지죠. 몰록, 도록, 한 번에 몰록, 명백해집니다. 아, 지난번 꿈 전체가 내 마음이었구나. 너도 마음이었고 나도 마음이었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전부 다 마음이었어요. 꿈속에서 종을 치면 이게 마음이에요. 종을 치는 게 마음이고, 종소리가 마음이고, 종소리를 듣는 게 마음이고, 종소리가 듣는 나도 마음이고, 들리는 종소리도 마음이란 말이에요. 꿈속에서 제가 손을 흔들든, 손가락을 들어 보이든, 떠 앞에 잔나무라고 하든, 꽥 하고 소리를 지르든, 할 하고 소리를 지르든,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데, 방망이로 한 대 때리든, 때리는 게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소리를 빽 지르는 게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움직임은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옷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옷이 움직였어요? 겉에 드러난 모양으로 봤을 때 옷이 움직인 거지, 사실은 얘가 움직였죠. 얘가 움직였는데, 우리는 이 옷이 움직인 걸로 볼 뿐이죠. 사실은 옷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손이 움직인 거지. 이처럼, 진울스님의 수신결에 보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 눈껌뻑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이 하는 것이다. 육체가 몸이 하는 게 아니다. 육체가 그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죽고 나면, 죽고 나도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맛보고 해야 될 텐데, 몸이 하는 거면, 내가 딱 죽자마자, 몸은, 육체는 그런 거 할 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몸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진짜 내가 아니다. 이 본래 면목이 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마조스님한테 대주혜혜인가? 도가 무엇입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 그것이 법이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누가 해요?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이. 마음 하나가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어디 뇌에 들어있나요? 가슴에 들어있나요? 나한테만 있나요? 상대방한테는 없나요? 꿈속에서, 꿈의 힌트를 한번 보세요. 꿈속에 있는, 꿈속에 우주가 있는데, 꿈속에 펼쳐진 우주 전체가 마음이잖아요. 이 삶 전체가, 세상 전체가, 온 우주법계 전체가, 대기 대용의 마음 하나가,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것도 마음이고, 숨 쉬는 것도 마음이고, 폭풍이 오는 것도 마음이고, 별이 무너지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 하나가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꿈속에서, 그럼 그 마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내 꿈속에 스님이 나와서, 마음을 깨달아야 돼. 이건 너 아니야. 이 세상 이것도 다 너가 아니야. 그럼 마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게 다 마음이야. 이게 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너로도 나로도 드러났잖아. 우주로도 드러났잖아. 그래도 마음을 딱, 곧바로 가르쳐 보여주세요. 하면은, 뭘 가르쳐 보여야 돼요? 이게 마음이야 라고 하든, 이걸 마음이라고 하든, 이렇게 드려 보여주든, 아니면 소리를 뻑 지르든, 한 대 때리든, 좀 더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종을 한 번 치든, 전부 다 마음,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 거다. 일곱수일투족 모든 것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보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한다. 근데 그 마음은 볼 수 없다.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눈으로 마음을 찾을 수 있겠어요? 꿈속에서, 그 마음 전체를, 어떻게 찾아요? 이 모양이 없는데, 들리는 뭔가가 아닌데, 그렇지만, 보이는 걸로도 드러나고, 들리는 걸로도 드러날 뿐이지. 그래서 이 법은, 모양으로서, 법을 보려 해도 안 되고, 음성으로서, 법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거다.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아, 나 깨달으면 알았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 불성, 나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사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를 행하는 사람. 나는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어.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출가, 처음에 출가하던 절에서, 행자, 행자님이 한 명 들어왔는데, 이 행자님이, 약간 좀 특이했어요. 그 행자님이, 자기는 산매 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산매 속에서, 부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서 뭐 했냐고, 물었더니, 부처님이 나한테, 수기를 주시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내 어지간한 말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말라 그랬는데, 경전을 나한테 부촉해 줬다는 거예요. 경전을, 그 경전 이름도 안 까먹고 있어요. 무슨 경전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 불설지옥경이라는 경전을 나한테 줬다. 뭐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해가 받았겠지요. 그렇게 나는 똑똑히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을 만나서 경전을 받았다. 그 경전을 직접 내가 보고 받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소리를 들었고, 그는 사도를 행하는 거예요. 사도를 행하는 거. 부처님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법은, 마음은, 불성은, 그렇게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그런데, 보이는 걸로도 드러나고, 들리는 것들로도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입이 정규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보이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정해진 바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특별한 이미지, 부처님은 이런 이미지일 거야. 그런 이미지 속에 부처님을 가둬놓으면, 부처를 못 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뭔가 거룩하게 생겼고, 허가명으로 생겼고, 또 뚱뚱하게 배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키도 적당할 것이고, 짜리멍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못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님은. 뭔가 막, 호두갑을 떨지도 않을 것이고, 성격도 느긋하고, 조용하고, 천천히 걷고, 밥을 먹을 때도 아무리 배고파도, 천천히 드시고, 온몸을 관하면서 드시고, 반찬도, 맛있는 반찬, 찾아 먹지 않고, 아무 분별 없이, 밥하고 김치만 늘 드시면서, 이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모양을 깨달은 사람, 부처님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를 행하는 거예요. 사도를. 삿댄법을 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중생심 때문에, 사이비 외도들이 뭐해요? 중생들 꼬실라고, 중생들 혹하게 만들려고, 사이비 이미지를 구축하자, 이미지를. 있어 보이는 이미지, 뭔가 도인 같은 풍기는 이미지, 그거 만들기 쉽죠. 그거 싹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확 그냥, 빠지게 만들려면, 빠집니다. 저 무슨, 저 신땡땡 하는 종교에서, 사람 한 명 포섭하려고, 몇 명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작업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간접적으로 누가, 거기에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종교, 그 조그만한 종교에서, 그렇게까지 정성을 드릴까? 이 큰 종교, 불교라는 이 큰 종교에서도, 한 사람 포교하려고,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 사람 하나, 자기 종교로, 포섭하려고, 네다섯 명이 막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막 우연인 것처럼, 가장해서 뭘 만들어내고, 막 이런다 되길래,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했었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나 설마. 착착 들어맞는, 뭐 시나리오를 만들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미인계까지 써가면서, 그때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하길래, 저 사람 좀, 저게 말이 돼? 누가 너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겠어? 아무리 다른 종교라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얘네들 하는 거라라면서, 이렇게 나온 걸 봤더니만,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즉,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모양, 모양에 사로잡히면, 외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랑 똑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부처님이. 다만, 번뇌망상 없이, 큰 스트레스 없이, 지금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거든요. 특정한 모습 속에,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은, 도인 이런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의 이미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여 몰라도, 특별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 일제현상계의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일체 유의법은, 유의법,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들,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 생사법 모든 것, 산나만상 모든 것, 즉,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만들어진 꿈의 세계가,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하나가, 법 하나가,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컵도, 지구도, 별도, 구름도, 우주도, 은하계도, 전부 다 이 마음 하나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무너지죠. 인연생에서 만들어진 건, 모두 인연멸해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인연따라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것은 이제 유의법이라고 해요. 이 현상계의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다. 금강경에서 꿈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꿈과 같으니까, 환영과 같고, 실제 있는 게 아니라, 환영과 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내 눈에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파트,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거라서, 영원할 수 없다. 그것의 본질, 고유성,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이, 그때 콩깍지가 한 침 씌었을 때는, 내 남편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 땅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혹은, 너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점점 진국이라. 아니면, 그때는 분명히 나쁜 놈이 많았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마음 공부하고, 이러더니, 걔가 천선을 해서, 정말 착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못된 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착하게 바뀐 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옛날에는 못났는데, 성형 수술을 한 대번 하고 나니까, 너무 예뻐졌다. 그러면, 못생긴 게 나예요. 성형 수술에서 예뻐진 게 나예요. 나의 고유성은 뭐예요? 10대 때 내가 나예요. 지금의 내가 나예요. 저도 10대 때 잠깐, 유치원 때는 성당도 다녔었고, 중학교 때 잠깐 교회도 다녔었거든요. 그럼 저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모 유치원 나왔어요. 저도, 성당 유치원 나온 사람. 또, 모 도시의 제1교회 나왔고, 저도. 그럼 저는, 저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런 무하라는 것은, 이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고유한 자기 정체성이 정해진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때는 그게 내 정체성이었지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변해가고, 어느 하나를 딱 정해서, 이게 나야, 나의 정체성이야, 나의 고유성이야,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성격이 나빴던 내가, 성격 좋게 바뀌었으면, 나는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지금 성격 좋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나야, 이게 나. 굳이, 굳이 말해본다면. 옛날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그걸 나라고 붙잡아볼 필요도 없다.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이것만 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잠깐 지금, 이것이 나로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니까. 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다, 불가득이다. 어느 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정해진 고정된 실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나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다 환영과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고유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직장생활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어제까지는 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착착, 착착, 말만 하면 막 다 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딱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지위가 다 사라지고, 그런데 딱 그 자리 있을 때, 밑에 사람 좀 괴롭혔던 사람 같으면 어때요? 거기 있을 때는, 괴롭혀도 충성으로 다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딱 그만두고 나가니까, 저는 그 두 부류를 봤어요. 높은 자리에다가, 딱 퇴직하신 분들이 두 부류를, 저한테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야, 스님 정말 세상, 정말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저한테 정말 충성을 다하고,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충성을 다하던 것들이, 그 놈들이 말이지, 내가 딱 나가고, 내가 그 힘이 없어지니까,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심지어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퀵 하고 돌아서고,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막 그냥, 피해 다니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내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더러워서, 진짜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워낙 그 자리에 있을 때, 많이 베풀고, 따뜻하게 자라노니까, 그만두고 나서도, 서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계시니까, 오히려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도, 이걸 드리고 싶어서, 드릴 수가 없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됐으니까, 나한테 이거 참 귀한 걸 하라면서, 선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이제는 좀 시간도 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꾸 찾아오고, 같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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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도 가자래고, 골프도 치러 가자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그만두고 나니까, 더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앞에서는, 아이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고 말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면, 야, 참 어떻게 살았길래 이랬을까? 그런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사라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높은 자리가 납니까? 잠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일 뿐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진짜 나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면, 그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아요.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어다. 이렇게 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꿈 같은 거야. 그림자 같은 거야.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내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돈이야, 아마 왔다 가도 가는 거지. 건강도 왔다가 가는 거지. 모든 게 다 그렇게 왔다가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동등한 것도 없는 최상의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을, 발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는, 그런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해라, 발심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발 아뇩다라 삼맥삼보리를, 발보리심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발보리심, 보리는 깨달음이죠. 보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더 줄여서 발심이랍니다. 발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 하고 마음을 내는 것, 그 발심이라고 해요. 뭐가, 뭐가 아뇩다라 삼맥삼보리입니까? 뭐가 최상의 깨달음일까요? 최상의 깨달음은,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이름해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최상의 깨달음이야 라고 정해진 게 있을까요?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절대 깨달음이야 라고 정해진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모양을, 정해진 모양을 가지고, 깨달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에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어떤 모습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모습 속에 없어요. 부처님이 있으려면, 그 유명한, 큰 종단의 유명한, 큰 절의 유명한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깨달음을 얻은 분일 거야. 예를 들어. 그런데 어디 저기, 청소부 할머니가, 내가 깨달았어 이러면, 저 사람은 깨달았지, 저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스님의 모습이면, 깨달음에 더 가까울 것 같거나, 큰 절에 있으면, 더 깨달음에 가까울 것 같거나, 출가를 했으면, 더 깨달음에 가까울 것 같거나, 그거랑 상관없다니까요. 그 모양과 상관없습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산을 취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바른 법을 보지 못합니다. 바른 법을 보지 못한다. 정해진 모양으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법이라는 뭔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뭔가가 없으니까, 모든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할머니도 드러나고, 할아버지로도 드러나고, 강아지, 개, 돼지로도 드러나고, 법 하나가 삼나만상, 만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데 정해진 게 있으면, 그 정해진 모습을 취하려고 하고, 고집하려고 하겠죠.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까, 모든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걸로 드러날 수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다. 여래께서는 특정한 법을 설하신 바가 없다. 부처님은 특정한 법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깨달음이야. 이것만이 진리야. 그걸 설했을 것 같잖아요. 그걸 설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만이 법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갈 뿐이야. 세상 모든 모양들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야.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 실체가 없어.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 법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그냥 왔다 가는데, 뭔 실체가 있겠니? 하고 연기법을 얘기하고, 나라 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고, 어떤 특정한 모양이 내가 아니야. 나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하라고 하고, 이름 붙인 거죠. 텅겨서, 정정해서, 아무 정해진 뭔가가 없어. 그걸 우리가 이름해서, 공사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사상으로 쥐는 거죠. 중생이. 무하 이렇게 쥐고, 연기법 이렇게 쥐고, 불교교를 중생이 쥐고 있을 뿐이지, 모든 불교교리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특정한 법을 설하신 바가 없어요. 부처님은.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만 했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리화 시켜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착각될 뿐인 겁니다. 여름께서 말씀하신 법은, 취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취하죠.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 메랴. 법도 법 아닌 것도, 어디에도 취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법은 취할 수도 없고, 취해보세요. 뭘 취할 거예요? 어디 있어요? 뭐여야 취하죠? 꿈 속에 등장인물이, 꿈 전체를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이라거나, 법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부분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설하는 사람은, 그, 똥물을 끼얹는다는 표현처럼, 참 스스로도, 찝찝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찝찝하냐? 한, 한 측면에서는 옳은데, 한 측면에서는, 옳지 않을 수 밖에 없거든요. 모든 말은. 말 속에 진리를, 100% 담을 수 없습니다. 말은, 세속죄거든요. 세속죄.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법을 설해도, 방편의 진리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로 표현된 모든 진리는, 세속죄다. 제일이 제가 아니다. 완전 진짜, 찐댕이 진리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말로 그냥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잖아요. 정말, 할 말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는. 왜냐하면, 쓸데없다. 이게 뭐하지만, 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를 발휘하는, 약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돌아가는, 방편,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개인에게만, 효과를 발휘하는, 좀, 너무 좀 강한 약이라도, 그 사람 개인에게 딱, 듣는 약보다도, 될 수 있으면 좀, 오류가 좀 덜한 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런 약은 없어요. 그 완벽한 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말은, 말은, 듣고 버릴 거예요. 뗏목의 비유처럼. 말이라는 건 다 뗏목이에요. 뗏목. 강을 건너는 데만 필요해요. 건너고 나면, 다 버려야 돼요. 제가 하는 말, 붙잡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강을 건너는 용도로만 쓰고, 버려야 돼요. 이거는 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법 아닌 게 없는데, 뭘 또 법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여래가 깨달았다고 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다. 여래가 깨달았다고 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심스러워져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 여래가 법을 깨달았어 하고, 그 법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 법에 집착하는 마음을 깨주기 위해서, 여래는 깨달았다고 할 만한, 어떤 법도 없다라는, 방편을 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얘기만 듣고, 야, 부처님, 법을 안 깨달았대. 경전에 나왔어, 경전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철수님이, 저 열반계로, 자식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일평생, 중생을 속여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불교를 폄훼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거 봐라. 성철수님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백하고 실토하지 않았냐. 평생 사람들 중생 속였다고. 그리고 손오록에서, 어디서 이걸 구해가지고, 한 구절만 따가지고, 부처님도 본인이, 못 깨달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그 얘기만 하나 딱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상해져 버려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보리아 여래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는, 실다움도 없고, 헛댐도 없다. 위법은, 실다움도 없고, 그렇다고 헛댐도 없습니다. 그냥, 실답다고 하면은, 온 우주법계 전체가, 실답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헛되다고 하면,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을, 뭐, 실다운 것, 실답지 않은 것,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어떤 하나를 취사 간택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래는, 일체법이다, 불법이라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아, 이른바 일체법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다만 그 이름이 일체법이다.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일체법, 일체모든 존재, 일체모든 것들, 일체모든 생겨난 모든 유의법,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마음 하나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 등장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잖아요. 마음 아닌 게 없잖아요. 마음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 꿈속에 등장한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 하나예요. 마음 하나. 마음에서 소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음에서 소외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깨닫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단 한순간도 깨달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깨달음에서 소외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막 갖다 주고, 나는 기도를 좀 덜 했으니까 난 복을 안 주겠지? 그딴 부처님을 믿으실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돈 많이 낸다고 복 주고, 나한테 기도 안 한다고 복 안 주는, 그런 부처님이 있다면, 그런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준이 있지. 그런 부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곧 수능, 100일 기도가 시작되는데, 100일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굳게 해주고, 100일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게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공부 좀 덜 하면, 좀 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세면 좋은 대학 가고, 기도가 안 세면 나쁜 대학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저 스스로도 전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수, 이게 왜 그러냐면, 전혀 없다라고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왜 분명히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제가 잘못된 기복이나 이런 걸 깨는 건 좋은데, 무조건 깨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효용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또.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 그 청정한 마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을 나도 모르게 비워줘요. 처음에는 이거 반드시 돼야 돼 하고 기도하다가, 한참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초연해져요.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비워져서, 아, 그럼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큰 상관없네. 마음이 비워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제대로만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엄마가 자식한테, 너 반드시 A대학 이상은 가야 돼. 막 조우면서, 내가 이렇게 저대 가서 기도까지 했으니까, 내가 잘될 거야. 엄청 부담 주는 거죠. 자식한테 엄청나게 부담 주면서, 내가 너 하나 위해서 살아왔다. 정말 넌 나의 희망이고, 빛이고, 생명이야. 너 아니면 내가 이런 짓을 뭐하러 하겠니. 이거 자식, 엄청 스트레스 주는 거죠. 백일 기도 하시려면, 자식한테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와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냥 편해져요. 절에 자꾸 와서, 절에 비움의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착이 내려나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백일쯤 되면, 자식한테, 그냥 편안하게, 너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몸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 나오겠지. 결과 좋게 나오면 그것도 좋고, 오케이고, 결과 안 좋게 나오면 그것도 좋아. 괜찮아. 너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좋아. 결과야 뭐, 무슨 상관이 있니. 그러니까 너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 시험 못 본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 괜찮아. 쿨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쿨해져요. 집착이 없어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공부를 더 잘해요. 더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서포트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옛날에, 노자 같은 데도 보면, 임금이, 제일 좋은 임금은, 임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정도로 그냥, 그게 진짜 좋은 임금이라고 하듯이, 뭔가 막,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러는 것보다, 그런 어떤 뭐랄까, 여러가지, 그거 말고도 여러가지 또, 분명히 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의도가, 너무 기복적으로, 반드시 이 기도하면, 반드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방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안되고 어떨건데요.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이루어지면 어쩔거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물론 절이든, 교회든 가면은, 반드시 절대 이루어집니다. 이러는데도 있어요. 진짜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안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사귈치면 안되는거죠. 무조건, 여기서 내가 시킨 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제 안목으로 봐서는, 그건 사기에요. 사기. 물론 이제, 방편으로 중생들한테,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기 아닐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워낙 어리석은, 그분 보기, 어리석은, 무지목매한 중생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나중에 참된 법을 설해 주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나쁜 놈들은 없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종교지만, 사람들이 종교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만나 뵈면, 겉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은거,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혹은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걸 보면서, 아,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구요. 아무리 옳은 것도,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정 애매한거는, 사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일체법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 아닌게 없어요. 일체 시, 일체 처에,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 많은 국토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각가지 마음을, 여래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까락의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다. 저 많은 국토 가운데, 이 무수히 많은 국토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안다. 그렇지, 부처님 이 정도는 돼야지, 부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서, 그러면,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보람이 있네. 내가 열심히 기도한 부처님이, 이 마음을 다 알 거 아니야.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이 왜 다 알까요? 다 한 마음이니까,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 따로 떨어져 있는 마음이 없어요. 다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마음이라는, 이 본래의 자리에서는,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다라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죠. 안다, 모른다 할 수 없이, 그냥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라는, 뭔가가,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음을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모양을 그린단 말이죠. 그렇게 모양으로 그리면, 그건 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냥, 이름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 이름이 마음일 뿐이지, 마음이란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그림 그릴, 이미지 그려서, 이게 마음이야, 이게 불성이야, 이게 자성이야, 라고 그림 그려서, 딱 정리해 놓고, 아, 난 불교를 이해했어. 그럼 불교를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불교를 이해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내가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고해서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해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마음을, 모르겠다, 하기는 게 정답이에요. 모를 뿐 하는 게 정답이에요. 마음을, 막 용을 써가지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다 그려놓고, 이게 마음이야, 하고 그걸 딱 쥐고 있으면, 그거는 틀렸단 말이에요. 마음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 마음은,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뭔가가 없으니까, 정해진 뭔가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온갖, 중생심을 가지고, 온갖 일들을 했다.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고 있거나, 지금까지 뭔가 뿌듯해하거나, 그 자기 생각이 만든 망상이에요. 그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있어요. 이 소리가, 조금 전에까지 있었다가, 사라졌잖아요. 끝났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 소리를? 이 실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인연 따라 왔다가, 가고 난 모든 것은, 없어요. 이 세상 어디를 가봐도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옛날에, 누구한테 욕먹은, 그거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상처받고 있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심 불가득이라, 죄의식이 붙을 자리가 없는데, 그걸 내 스스로, 의식으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화 시키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유의 조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있는 괴로움이 아니고. 지나간 모든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앞으로 올 미래, 내가 죽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딱 집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마음이라고 할 거예요. 텅 비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붙잡아서, 과거의 어떤 생각, 미래의 어떤 두려움, 지금 일어난 어떤 한 마음, 한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쥐어가지고, 그 생각의 실제화 시키고,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착각하고, 전부 다 생각이 만든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생각이 만든 거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게, 하다못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몸이 어디가 막 아파졌어요. 어디가 뭔가 증세가 안 좋아요. 그런데 신문 기사 보니까, 어? 그런 증세가 반복되면, 뭐 어쩌고 어쩌고 큰 병이다. 죽을 수도 있는 큰 병일 수도 있다. 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걸 들었다거나, 여러분 그 TV에 이제 무슨, 무슨 다양한 방송들을 보면, 무슨 닥터 해서, 의사 뭐 어디 건강하게 하는, 이런 TV 프로 많잖아요. 모든 병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주 그것만 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나한테도 조금씩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조금씩 조금, 나도 약간 저런데, 나도 약간 저런데 하는 게,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딱 듣고 나서, 내가 몸이 조금 아픈 걸 보고서는, 어? 이게 혹시 저 병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 큰 병 걸려서, 곧장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한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누구나 올라오죠? 그 한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 작작 좀 해라 좀. 야씨, 50년, 60년, 70년 동안, 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나를, 못 사귀고 그랬으면 됐지. 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야. 너한테 그렇게, 옛날의 내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올라와서, 나를 막 그냥, 겨롭게 한다고, 내가 막 거기, 그 생각에, 놀아 놔가지고, 진짜 그럼 어쩌지 하고, 불안 초조해 하는, 내가 아니야. 그건 생각일 뿐이야. 핏이 웃어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집어삼키는 생각들. 그 생각들에, 일일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기 때문에. 막상, 현실의 병이 진짜 오면 어쩔 건데요. 진짜 왔다. 그럼 그때 아프면 돼요. 그때. 두번째 화살을 막 맨날 맞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병은 어차피 올 거거든요. 죽음도 어차피 올 것이고, 늙음도 어차피 올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내가 써먹으면 되죠. 예를 들어, 아, 내가 좀 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좀 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바꾸는 건 좋죠. 그걸 통해서. 그러나 거기 막 사로잡혀서, 노이루제가 걸려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런 게 워낙 그 생각이 반복, 반복, 두번, 세번, 네번 반복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병이 돼요. 장애가 되고, 무슨 강박장애가 되고, 불안장애, 초조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연예인들이, 무슨 강박장애가 있고 이런다는 게, 나를 쫓아다니는 저, 뭐라 그러죠? 막 쫓아다니는,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스토커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 그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다가, 강박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대인 깊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윗집에서 꿍꿍 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한번두번, 세번 반복되면, 그 생각에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이게 정신병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대한, 처음엔 생각에 불과했는데, 거기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면, 그게 거대한 공룡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켜요. 나를 잡아먹어 버려요. 근데 이 마음공부를 하면, 핏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각일 뿐이다. 그냥 여유있게 웃어주고 말면 돼요. 그냥 가짱케, 한두 번도 아니고, 참 너도 대단하다. 너도 참 지겹게 올라온다. 죽을 때까지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심각함에 빠져버리면, 내가 못살아요. 그때마다 웃어주세요. 웃어 넘기세요. 고마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지 일이니까. 넌 네 일을 해라. 난 내 길을 간다. 그거 가지고, 굳잡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제일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 반야바람일 경이나, 이 경의 삿국에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에 비하여, 앞에 복덕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 억분의 일, 또는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우수히 많은 칠보, 금, 다이아몬드 같은, 어마어마하게 값지고, 귀한 보석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보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전의 가르침, 진리가 담겨있는 가르침, 삿국에라고 해요. 삿국에 가르침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내가 받아서, 이걸 내가 지니고, 읽고 외우고, 남들을 위해서 가르쳐준다면, 그 복덕에 비하면, 이 마음 공부하는 복덕에 비하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복덕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 억분의 일, 또는 그 어떤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금은,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를 전부 다, 한 트럭씩 나눠준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그 금은, 다이아몬드도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유한한 거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잠깐, 배부르게 뭘, 돈으로 바꿔서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걸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늙고 병두고 죽는 거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천억씩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천억이 있다고 해서 안 싸우겠어요? 늙고 병두고 죽지 않겠습니까?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이 물질적인 보시를 행하는 것도 좋은 보시이긴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꾸개를 공부한다, 경전을 공부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는 공부예요. 늙고 병두고 죽는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공부이지만,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아, 동시에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닌, 다 가지고 있는 걸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은데, 한편에서, 한쪽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게 전부구나. 생사 해탈이 별 게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와버리면, 눙고 병두고 죽는 문제가 괴로움이 아니에요. 죽는 문제가 전혀 괴로움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지. 내가 죽는 문제도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별 문제겠어요? 어차피 다 죽어야 될 건데, 어차피 백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죽든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그렇게 대줍니까? 법을 모르면 대수죠.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이죠.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을 확인하고 나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법이 나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면, 몸뚱이가 죽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가 울창했다가, 여름에 울창했다가, 가을에 단풍 들었다가, 낙엽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자연스러운 삶에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문제는, 평생 그걸 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답이 나올 것 같으면, 돈에 목숨 걸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 돈에 목숨 안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실제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낸다고 100% 해결이 안 돼요. 돈 벌고 안 벌고 하는 문제는. 기도한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음을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능해요.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돈을 초월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죽어요. 죽는 일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수조원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아무리 비싸고 귀한 음식을 사먹고, 막, 서울대, 전 세계 최고가는 의사들을, 내 주치로 갖다 놓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해도 죽어요. 죽을 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유명한 의사들을, 수백 명이, 그 사람의 생명 1분도 연장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못 한단 말이에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없애는 건 못해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뛰어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불생불멸의 법을 깨닫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하실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분도 연장 못 시키는, 아, 이거 좀 심하지만,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인연이 다 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한한 거, 제한된 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 생사를 해결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를 보기에는, 어디 저 부산 귀퉁이에, 여기는 절이 또 워낙 더 커서, 뭐 허름한 절이란 말은 못 하겠네요. 제절은 아니지만, 여기 귀퉁이에 있는, 쪼만한 절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나오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길거리 사거리만 나가도,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마음 공부하고, 이 부처님 공부에, 내가 발심을 한 사람은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낫다? 뭐, 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려고, 이 무더운 여름날 8월, 제일 무더움의 한가운데 있는, 휴가 시즌에, 비까지 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문도 열어놓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땀을 뿌질 뿌질 흘리면서, 여기까지 와서,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 이 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덕과 지혜가, 구족된, 그런, 그런 사람들 아니면, 불가능한 인연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보기에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의 흐름에 든 자와, 아직, 중생의 흐름 속에서, 헤매면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차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칠보, 금은 보화를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 금강병에서 지금 비유하듯이, 여러분은, 저 바깥에, 이 깨달음이 뭔지, 공부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 비한다면, 칠보를,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만한 칠보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 수백배, 수천배, 산술적 비유로도, 얘기할 수 없는, 수억, 수조배 이상, 가는, 복덕을, 구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하는, 허튼 소리가 아니잖아요.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공부와의 인연은, 이건 참으로 희유한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희유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희유한 인연과, 인연이 맞았으니까, 그냥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게 원래, 원래, 흔하면, 값어치를, 몰라요. 본인이, 흔하면. 그래서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늘 절에 나올 수 있고, 늘 법문 들을 수 있으니까, 좀 덜 열심히 듣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귀한 줄 알면, 정말 이 공부를,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공부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